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한입 보감의 세입 한방대과 전문의 배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이면 생각나는 대표적 보양식 전복입니다 이걸 그대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초장에 살짝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또 회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구워서 아 맛있다 매운탕 하나 추가해요 이어서 이 전복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식재료 최고의 보양식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전복입니다 전복 전복 비싸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누구나 좋아하시겠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자로 전복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건화라고 불렀습니다 건화 건화 무슨 뜻이냐 마를 건 돈화 자 말린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복을 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생전복을 먹을 수가 있고 예전에 내륙에 계신 분들은 생전복을 못 먹으니까 말리는 방법이 어려운데 잘 말려가지고 임금님께도 그리고 이제 양반들도 이렇게 이제 귀족들도 내륙에서는 말린 전복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복이 말린 상태로 유통되는 것은 그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말린 화폐다라고 할 정도로 전복을 상당 기간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귀하게 여기 왔고요. 이 전복의 한자가 뭐냐면 석결명인데요 석결명 이게 조개니까 조개에 돌석자가 붙습니다 굴도 돌석자가 붙여서 돌에 핀 꽃이다 그래서 석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전복은 석결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결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결자가 뭐냐면 딱 터질 재방이 터지다 물고가 터지다 그럴 때 이 결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밝음을 터뜨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석결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밝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봐야 되니까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해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복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찹니다 차 약간 이 서늘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복의 특징이 뭐냐면 몸에 일종의 가볍게 불이 나면 그 불을 약간 꺼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고 속이 답답하고 열불이 터질 때 전복을 먹게 되면 마음을 또 진정시킬 수 있는 보약처럼 이렇게 치료약처럼 쓰이는 거죠 이 한약에서는 이 찬성질 중에서 또 이제 전복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그 효능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몸에 양기랑 음기가 있으면 음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체는 음기랑 양기가 골고루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양기가 많아야 또 우리가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 음기가 많아야 우리 인체가 적절하게 수분과 진액을 유지하는 건데 이 부족할 수 있는 수분과 진액을 전복이 보충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 마릅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이 부족한 것만큼 상대적으로 열이 뜨게 됩니다 이 바닷물이 실제로 우리 지구의 어떤 온난화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물이 적절하게 이제 우리 인체에 필요 없이 떠들어 다닐 수 있는 불 열기를 잡아주는 건데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음기가 허해지면 우리 인체에 수분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몸에서 약간 열이 나게 됩니다 음기가 허해지게 되면 화기가 동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음어 화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우리가 흔히 중년이 되게 되면 노안이 오게 된다 중년이 되게 되면 원래 시력이 떨어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년이 되더라도 좋은 시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도 좋은 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몸에 음기 유지가 잘 되는 것이고 중년 이후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은 음기 관리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복의 효능을 어려운 말로 평간 잠양. 간의 기능을 이렇게 평탄하게 좀 잡아주고 쓸데없이 양기가 떠오르는 것을 이 잠수함처럼 가라앉혀 주면서 또 간의 열을 청 꺼주고 그러면서 명목 눈을 밝게 해준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건데요. 요런 표현들은 전복에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전복. 내가 나이가 들고 또는 나이가 젊은데 시력적으로 떨어져서 뭐 비타민 A 루테인 뭐 지하자한텐 요런 걸 드시면서 시력에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은 전복이 또 뭐 냉동 전복이라든지 냉장 전복은 싸게 유통이 되니까 전복을 이용하시게 되면 시력을 유지하고 좋아지게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전복에도 그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전복을 생으로 먹어보게 되면 전복 한 개 이상 먹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뭐냐 전복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속이 냉한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그래서 전복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소화기가 약간 특히 우리가 사상체질에서 얘기하는 소민들은 비위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 전복을 드실 때 한 개를 통째로 다 드시기보다는 뭐 반마리만 드신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이제 그 조리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복이 전복이 한글로 뭐라고 불리냐 전복의 한글명이 귀조개입니다. 귀조개. 키조개가 아니라 귀조개. 이 전복이 바위에 딱 붙어있는 걸 보게 되면 마치 사람의 귀 모양처럼 바위에 딱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전복의 별명이 귀조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별명이 키조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복이 조개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복은 조개보다는 달팽이 소라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리를 할 때는 우리가 조리를 할 때는 전복을 조개류처럼 국물 요리로 해서 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 소라처럼 뭐 채 썰어서 뭐 묻혀서 먹거나 하는 달팽이 소라에 준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징어 그러면 오징어는 사실은 육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복은 주로 먹이가 다시마랑 미역입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나오는 그 전복의 경우에는 그 완도에서 나오는 미역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전복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덩치도 크고 하니까 마치 육식일 것 같지만 전복은 채식주의자다. 채식주의자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역과 다시마가 있는 곳에서는 전복이 굉장히 야생으로도 이제 번식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복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대표적인 영양선물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복 그러면 사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이 전복 그러면 사실 전통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눈인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스테미너를 얻기 위해서 헬스 보충제로 많이 드시는 게 엘아르기닌 같은 영양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전복에 이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복을 우리가 이제 스테미너 식품 보양식으로 불리는 게 비밀이 여기에 또 담겨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개류 생각을 해보면 뭐 굴도 마찬가지지만 알맹이만 현대적으로 먹는데 껍질도 모료분이라고 해서 굴 껍질도 쓰는 것처럼 이 전복도 육인 이 석결명 육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도 다양하게 그 약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전복 껍질은 알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진주도 나오고 그 껍질을 가지고 나전칠기 유명한 나전칠기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한의원에서는 이 껍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껍질을 가지고 잘 씻고 한 두 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고거를 빻아서 볶아서 보관을 한 다음에 환으로 만들면 그게 석결명 환이 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시력을 좋아지는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력뿐만이 아니라 또 도움이 되는 게 불안증 불면증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바닷속에 있는 조개류의 껍질에는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탄산칼슘이 인체에 들어오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개류를 가지고 국물을 먹어야 되는 게 탄산칼슘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섭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거 자체를 분말로 해서 필요한 만큼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게 되면 불면증 또 불안장애 이런 것들 수면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특히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배가 부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조각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시청자분들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한 몸을 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